아 탱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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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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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u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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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가 깜짝 놀랐어. 정상에 다 왔습니다. 여기 가면 쉬워. 아유 잘해. 원래 이렇게 하고 가면 와이가 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베고 있는데 무릎을 베고 있더라구요. 무릎을 싣고 있는 중이다. 무릎을 싣고 있는 중이다. 얼른 하고 나와야 될 거라. 난 한국감복판이 제일 먼저 갑니다. 무릎을 싣고 있는 중이다. 겉은 찬튀김 겉은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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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내려와서 숲속 평지를 걸어서 파킹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빡시고 어붓하고 재미나게 산행을 했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바우님 부부가 참석하지 못하고 윤경호씨 부부가 참석하지 못하고 성경철씨 부부가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우리는 오늘 코리 마운틴을 여섯 명이서 오붓하게 빡시게 잘 다녀왔습니다. 파킹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저희는 이쪽으로 올라가다 왼쪽 내려온 데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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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